이 대박 부동산은 귀신들린 집만 취급하는 퇴마 전문 부동산이고요. 시세대로 건물을 팔아준다고? 할 게 뭘 팔아? 세상에 귀신이 없잖아? 으악! 작업 한 번 같이 하자. 뭐요? 영매? 천만 원 줄게. 돈이 문제가 아니야. 이천. 아 근데 그 퇴마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지금이야! 벗어! 어 야! 야 왜 왜 왜 계속 와! 아 가만히 좀 있어봐! 버텨봤자야. 서로 힘 빼지 말고 빨리 끝내자. 넌 특별하니까. 뗄워'